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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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산책을 했네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산책을 하는데 엄청 큰 벌이 이렇게 쏙 지나가는데 오! 이거 왜 이렇게 큰일이었어?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섬찍어서 뒤로 들어가는데 벌이 다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이 장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와가지고 그래서 도망쳤어. 일곱 벌 잡았어요. 미발 미발 쏘아 나였으면 잡았어. 미발 쏘아 일곱 벌에 쏘면 아파. 파이브 가이즈 먹고 싶어. 택사스는 말아봐. 우리 먹어봤잖아. 파이브 가이즈 먹고 싶으면 택사스에 더 유명하고 있어. 파이브 가이즈 먹고 싶어. 택사스는 뉴욕 갔어. 나한테 파이브 가이즈 먹고 싶어.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셋. 딸리네. 점퍼 리허설 하는데 원진이가 그냥 진짜 웃기게 뭐라 해야 되지? 애들립. 애들립을 했는데 인이어에도 제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모인 줄 알고 저인 줄 알고 엘런이 형이 저한테 전모인 줄 알고 전화 봤어. 전화 봤는데 나 아니에요. 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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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해봅시다. 정퍼데 밑부분을 재밌게 했지 리허설 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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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인형 와라버거 아세요? 와라버거 와라 편이저은 와라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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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없는데? 조용히 텍사스 텍사스에 그 유명함 와라 편이 좀 알아요? 와라 편이 좀 알지. 와라 편이 좀 알아요. 와라 와라와 크래비티 데스 말해 말해 나는 개인적으로 직편 얘기가 맛있어요 지금 인앤아웃 시작하면 안 돼 인앤아웃 때 식어서 그래 식어서 그래 나 인앤아웃도 다시 먹어보고 싶어 근데 파일가이스는 식어도 맛있어 끝 끝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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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나 미대하고 있어 끝 오늘은 달라스의 그래비티 미니캠 그래비티 수소문에서 그래비티 멤버를 찾아와봤습니다 그래비티가 이 노래를 뜨면 언제든 촬영하는 미니캠 감사합니다 달라스에서 공연을 막 마친 참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달라스의 여기를 잘 느끼셨나요?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머리가.. 머리 지금 빨개졌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너무 원래 빨갰고 아 미안한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등이 한 3도 화장도 있고 아 아 그래서 그 지금 원래 여기 이런 데 앉으면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철에 이렇게 앉았어요 선생님한테 매 맞았을 때 그 약간 그런 원리인가요? 어? 저 선생님한테 매 맞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몰라요? 그 책상 다리 이렇게 딱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맞고 나서 들어가서 이거 앉아서 이거 몰라요? 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태용 씨 진짜 인생이 뻥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안녕하십니까 오빈 씨가 너무 빛나서 오빈 씨한테 옷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뭐야 옷 이거 뭐야 아 이거 때문에 빛난다고 자 그럼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벌써 이제 저희 이벤트 투어 반 이상을 왔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K-POP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텐션이 엄청 높고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이브 할 때 정말 힘이 나고 너무 하루하루 공연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또 매일 댄서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군 안녕하세요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K-컵 무대에서 백플립을 하셨던데요 아 백플립이 아니라 백플립이 아니었나요? 영어로 버터플라이 케이크라고 아 그거 원래 사전에 준비된 퍼포먼스였나요? 아 뭐 시카고 때도 한 번 했으니까 LA 때도 한 번 해줘야죠 오우 아주 나이스한 발상이네요 제가 백플립 한 거 많이 봤는데 정말 안정적입니다 언젠가 런이 형이 공중제비 두 바퀴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뭘 찍는 거죠? 단살 사진을 찍습니다 혹시 구정공 씨 정수리 찍어도 되나요? 아 그렇게 찍는다는 소리였어요 네 왜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민희 한 번 따라해볼까요? 어 지금 뭐 하신 거죠 지금? 민희 따라해봤어 저 따라했나요? 민희 씨가 평소에 어쩌던가요? 민희 계속 뱀 부르던데요 뱀 부르나요? 뱀을 부르던데 구정공 씨 오늘 따라 뱀 닮았네요 약간 구렁이 닮았네요 구렁이가 내 태몽이었거든 아 구렁이가 태몽이었나요? 네 어쩐지 구렁이 닮았네요 아 잘 감사합니다 아 성민 씨가 오늘 굉장히 미모가 열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어요 렌즈를 되게 뱀 같은 걸 끼셨네요 지금 나한테 뱀 같은 걸 끼셨네요 히스하시는 건가요? 야 넌 나한테 뱀 같애 맞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뱀같이 생기셨는데요 지금? 시끄럽습니다 신기하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성민 씨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으신 거죠 민희 씨가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우와 밑에서 보니까 진짜 뱀 같아요 제 질문에 답변 시간이 없어요 성민 씨 근데 깨가 더 생기셨네요 확실히 미국의 햇빛이 센가 봐요 우와 신기하다 나도 갖고 싶다 아 성민 씨? 다마스에서 보기 전에 했잖아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직 성민 군은 저의 인터뷰에 답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신기하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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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배고프다 형 옆에 있는 원진 씨 원진 씨 머리색이 뭔가요? 지금 어떻게 나오는데요 머리색이? 지금 너무 잘 나와요 오늘 소감을 들어봐야 돼요 무슨 소감이요? 달라스에서 무대를 한 소감이죠 달라스에서 무대를 한 소감이요 우리 서류는 몇 달라스 받았지? 언제까지 할 거야? 정말 좀 그렇네요 정모 씨 아니 그걸 또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넌 뭐야 왜 무슨 드림이야 이게? 달라스라서 저거랑 저거 한 거 아니야 딸로 오잖아 딸로 오는데 왜 딸로 오잖아 근데 아예 지금 성민이처럼 저렇게 다른 것도 그냥 탈마롭게 만드니까 괜찮겠다 노렸어 잘했지 아 게임이 잘 안 되나 봐요 나도 찍고 있었어요 아직도 아 게임이 잘 안 되나 봐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게임인가요? 아 이거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축구 게임이군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 누구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죠 케빈 더브라이너 맨시티에서 뛰고 계시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가 아 영상 편지 한 마디 하시죠 당신의 패스 능력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은 골보다 어시스트를 더 좋아한다는 그 인터뷰 잘 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축구 게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원진 군의 인생처럼 이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이겼나요? 자 또 세림 씨 네 일단 흑바람하고 굉장히 리즈를 맞이했다고 드렸는데 휘바람이요 세림이 형 다 지나쳐줘야 진짜 재밌는 거 있네요 휘바람? 너 왜 이렇게 감이 없냐 네 방으로 모르네 지금 딱 거기 앉아있는 사람인데 우리 퍼듀움이 몇 달러였지? 딱 빨리 받은 사람은 형준이다 형준이 너 있어봐 우리 퍼듀움이 몇 달러였지? 우리 퍼듀움이 몇 달러였지?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휘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음은 머리색 혹시 원하는 거 있냐 우리 퍼듀움이 몇 달러씩 받았지? 아직은 흑바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흑바이 좋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병준 씨 우리 퍼듀움이 몇 달러씩 받았지? 한 번 두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야야 너무 준비한 티난다 한 번 두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오케이 질문하지 말래? 넘어가 알겠습니다 갈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 내장점이 뭔지 알아? 뭐죠? 확대하지 마 너 너 아 눈이 빨개요 형준 씨 눈 빨개? 잠을 못 잤군요 관리받는 구정복 목에 점 보고 저 의상인 줄 알았어 자연스럽네요 상처 났어 박제설이에요 왜 상처 왜 났죠? 목걸이에 찍렸나 봐 저 형준 맨날 찍는 거야 저 타투 아니야? 이거 찍은 점인가요? 보여주세요 뭘? 잠이야 그 점 가진 비결 뭔가요? 점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왜죠? 너는 입덕 포인트라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여기 있어요 점 아니 그건 별로네 저희 엄마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요 이쁘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러 왜 이렇게 확대내야 그러게 왜 이렇게 확대되어 있냐 이게 다인가?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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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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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체중계가 아니에요 진짜 빨래 되어 아나울브도 아니야 그 무게 쭉 춤을 막 이렇게 막 춤추러 눈끈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막 중심 잡아요 근데 그거 했는데 한 56 나오길래 말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안 했어. 어? 말이 되는데? 어 아니야. 옷 다 입고 있는데 56이 나온 적이 없어. 말이 되는데? 58은 나왔어야 되는데. 주 원이다 원이 허니. 하니. 화이팅! 주 원이다 원이 허니. 릴린토시 위 기어 파이버 엄마 부부 다 녀오. 하나의 출발 가능하다고 해도 되죠? 어? 손이 가면 해봐. 손이 좀 의지. 화이팅.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you're no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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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틀란타예요. 아틀란타. Show me what you got. 사비데 모누리 모스 아들 모스 아들 모스 아들 모스 아들 모스 아들 모스 다 데려가 줄게 뭐 하고 싶어 내가 가다 줄게 걱정돼. 로봇 무거. 니가 니가 페인트 하나 잠깐 감자 눈 감자. 컷마이 페인트에. 컷마이 페인트에. 컷마이 페인트에. 컷마이 페인트에. 지금 리허설을 끝내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리허설 좀 재밌었다고. 이제 확실히 이제 다섯 번째 하니까 여유가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 혼자 위해서 응원법 해요. 신나 보려고 하시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왔어요. 남은 공연의 눈썹을 보여주겠다.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응. 지금도 약간.. 원래? 원래? 아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내린물에다 입양하잖아. 눈치고 계세요. 고기의 숯불량이 나요. 흰채는 꼭 있네. 고기 좋아. 빨강! 제일 좋아하는 다운호박 샐러드. 묵음 좀 맛있어 보인대? 오빠 먹고 싶다. 오빠 진짜 잘하는 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할머니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였다. 원진이 형 할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다. 원진이 형의 집안이 그냥 요리를 좋아하죠. 원진이 형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도 인간해. 어? 나도 인간해. 너 닭가슴살 볶음밥 장인이잖아. 그니까. 약간 너만 맛있는 요리만 하자. 내가 먼저 우유를 끓여먹어. 별로다. 너 우유 넣어먹잖아, 나는. 내가 먼저 우유를 넣어먹어. 우유를 막 이렇게 먹는 거지. 연근을 먹을 줄 알아? 밥 먹을 줄 알아. 싫은데. 싫은데. 연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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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가.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 싫다는데 왜 제가 가져가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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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가 빨리. 뭐야, 김민채도 있어? 김민채가 진짜 맛있어. 그냥 일어나기 귀찮았던 거지.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콜라킹이인가? 피망인가? 피망은 이렇게 안 작은데? 고추인 거 같은데? 맛이. 으아. 으아. 닭발 먹고 싶다, 닭발. 닭발이야. 면 탄 닭발 몰라? 진짜 맛있어. 입맛 떨어지게 하네. 곱창 먹고 싶다. 원진영 곱창 먹어 가자. 곱창 인정. 뭐야? 원진영이 곱창 사주기로. 차별 뭐야? 야 곱창 못 참지. 맞다, 나 쟤한테 곱창 사주기로 했구나. 제가 원진영한테 이상한 생일 선물 살 바에 그냥 밥 사달라고 했어요. 이상한 생일 선물이라니. 이게 언제 이상한 생일 선물을 샀어? 아니 저번 생일 때 제 티브톤이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 빈트색 흑트색 반팔 셔츠를 사다 준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한 번 입었는데 원진영이 엄청 좋아했어요. 한 번만 입었잖아. 제가 진짜 빨래요. 어? 한국은 벌써 9월 이겠구나? 시차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시차 적응을 했어요. 한국에서 맨날 2시, 3시에 잤는데 여기에서 2시, 3시에 자고 있어요. 미국 왔을 때 첫 주는 바른 생활 시장. 9시, 10시 되면 잤는데 지금 적응해가지고 2시, 3시에 자고 있어요. 헬스를 빨리 갔다 가야 돼? 그래서 12시 반까지 썼다고 할 시장에. 안녕.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6시 36분 애틀란타입니다. 오늘 무대가 끝나면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하면 US 투어가 벌써 끝나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공연도 열심히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2화 커플도 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직 안 끝났어. 시원한 분. 아 뜨거워. 아 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 맛있다. 아 뭐 다른 팀들도 할 수도 있고 내려갈 때 멤버들 같은 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안 돼. 아 네. 아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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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달라고. 있어 줘. 페러가 먹고 싶은데 펩키는 아니에요 펩키 아니면 안 먹거든요 굿나잇, 랄나 랄나!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진짜 하지 마시고 빨리 네 거 챙기세요 지금 우리 우리 거 아이고 죽었어 죽여줄래? 쪼개줘 어떻게 쪼개 볼까? 죽었는 거 알아서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몇 칼로리인지 안 나와 있네 다 먹었어요? 그럼 레전드 우리 페리카나 시켜먹고 싶어 페리카나 페리카나 고시 하나 남았다 오늘은 9월 1일 지금 오후 3시 27분 이것은 뉴욕입니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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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벌써 마지막 공연이에요 6개 도시 중 마지막 도시 벌써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다니 참 뿌듯하네요 시간 되게 빨리 갔어요 그쵸 정모씨? 네 시간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진짜 너무 뿌듯해요 뭔가 6개 도시를 끝냈다는 그런 성취감이네요 마지막 공연을 미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제 라면도 많이 먹어서 오늘 춤을 열심히 출 거예요 오늘 춤을 열심히 출 거예요 마지막 도리토스네요 점퍼 재밌었어요 점퍼 점퍼 매번 할 때마다 재밌었어요 벌써 마지막 되게 뭔가 투어를 계속 다녀가지고 되게 갈 곳이 많다 생각했는데 빨리 끝났어요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무대 많이 하다가 가서 좋네요 맞아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인 만큼 오늘은 정말 대박인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림이랑 태영이랑 뉴욕 피자 먹으러 갔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갔던 집 이번에는 직접 가서 가게에서 먹었어요 뉴욕 올 때마다 단골이 될 거 같아요 덥겠다 타이트야 생각보다 음 빵꾸 났고 언제 났는지 물어보는데 빵꾸가 났는데 이따가 선풍 개발한 걸로 이렇게 네 진짜요? 맛있었어요? 그때 그 맛 그대로였어요 근데 어제 갔던 푸드코트 거기 저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더? 푸드코트가 뭐죠? 아 푸드코트에 아 제가 사신 거예요 아 닭다리 있는데 거기 닭다리 먹어보고 싶어요 시켰는데 막 요때만한 거 나올까 봐 간장게장이 있어요 간장게장 먹을까? 간장게장 철인가 근데 지금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간장게장 먹을까? 간장게장 맛이 있을까? 간장게장 근데 약간 맛있기 힘들어 아니 한국에서 먹어도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구찜만 먹을까? 아구찜? 아구찜이지 아구찜을 먹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다 메뉴 중에 아구찜을 선택하는 사람 야 민희야 이거야 진짜 하수구나 우리 숙소 앞에 잘 나온다 가리비 아니야 이거는? 다 줘 먹어봐야겠다 간장탕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보고 올게 고등어구이가 과연 고등어구이가 과연 한국에서 먹는 그 고등어구이 맛인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슈턴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 갔거든요 로제 파스타? 새우 로제 파스타 있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그때 왜냐면 미국에 왔을 때 파스타 넣어보고 싶거든요 넣어먹고 싶었는데 딱 제 미각에 충족하는 맛이었어요 제가 얼굴 부정이요 큐트 헬로스스 많이 할게요 헬로스스 시원하고 왔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몇 시까지에요? 원래 이거 맛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러비티 이거 보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또 제발 résist 이렇게 몸에 익었지 저 생각해야 해요 원피스, 블리츠, 이누야샤 다 안 봤어 그래도 나도 안보는데 OST 날아요 나루투도 OSTely 이거 모르는다고? 동일한iary 그건 들어봤던 거예요. 아, 이 게임은 감자요. KCON LOOK HITZ 투어의 마지막 고민이 정정 2주간의 투어였는데 무섭게 도시들에서 다양한 에너지와 좋은 기운들을 받아봤고 마지막 기억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기억들을 러비티비에 남겨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만큼 더 신나게 그렇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는 걸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퓌잇! 이거 한 번 더 해. 으아악! 가자! 도기호기 제대로 못 따라했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하면 민희가 머리 쓰다듬으면 되는 거야. 아, 쓰다듬어? 나 인사하진 줄 알았어. 나 너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알았어. 머리 어디 있었어? 그래서 난 애초에 앞에다가 원진 쪽에도 안 하고 그냥 핏사람한테 이러고 있었어. 이따 됐는데 내 머리 옆에 손이 없었어. 내가 이쪽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럼 민희도 따라할 테이 쪽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다가 머리 갖다 대고 민희가 나 쓰다듬으면 저한테 저한테 바라치지 못했어. 바라치지 못했어. 그걸 얘기를 안 해줘는데 어떻게 알아? 엄청난 대실패였다. 그냥 서프라이드로 멤버들까지 몰래 그냥 하려고 했는데 반응 보고 싶어가지고. 형 근데 원래 한 쪽 없어요? 원래 한 쪽만 껴. 아예 인이어 이게 없던데 한 쪽이야. 그럼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부침착이야, 부침착. 근데 여기 울리지 않아. 부침착은 뭐야? 잘못 체결한 줄 알았어. 아 진짜? 나... 부침착. 부침착이야. 부침착. 부침착. 부칠 수 있다 그런가? 뗄 때 뭐야? 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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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척? 뗄, 뗄, 이, 척? 뗄, 뗄, 이, 척? 부침착. 약간 3자 같다. 진짜요? 3대 1 끝났어. 한 120대 3점. 제가 세븐 좀 먹었어요. 끝! 끝. 끝.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생! 초콜릿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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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아. 아아. 와 아아. 와. 와 숨차. 고생했습니다. 음 진짜 그냥 바라보고. 와 여러분 이렇게 뉴욕을 마지막으로 뉴엘스 투어를 이렇게 펼치나게 됐는데 뭔가 되게 언제 6번의 공연이 지나갔는지 물어봤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KCON 2022 US 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후! 빨리 끝났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뭔가 여러 개의 도시를 봐서 오래 걸릴 것 같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팬분들이랑 점퍼도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추고 형도 열심히 잘해주셔서 뭔가 몇 년 뒤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묵소.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컴백도 남아있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해주세요. 뿅!